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찬이 꿈꾸는 세상이 있었던지 않습니까 이해찬이 여러분들이 2018년 지방선거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몇 번 더 해야겠다 30년 좌파장기집권 50년 좌파장기집권을 해야겠다 그렇게 공언했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는 안 봅니다. 꿈은 이 양반이 뭐 다 알겠죠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권력을 본인들이 어떻게 장악했는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민주당의 상황으로 불리는 이해찬씨일 겁니다. 다 여러분들 이 양반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본인이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일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보내주신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2년 대선에 선거 사기가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 포렌식 모델이 밝혀낸 선거 사기의 대부분은 선거 후에 사전투표 로컬 어리보팅에서 일어났습니다. 2022년 11월 8일 미시간대학의 정치학 통계학 교수인 월턴 미베인 교수가 제야 전문가하고 저에게 보낸 메일 내용입니다. 월턴 미베인 교수의 분석 결과는 영어 표현치고 강하고 단호합니다. 결론은 선거 사기입니다. 사전투표에 선거 사기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24에서 25쪽에 나오는 겁니다. 월턴 미베인 교수는 통계학과 여러분 정치학을 겸에서 하신 분이고 특히 남미 국가들의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변별하는 이 포렌식 모델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함께 제야 전문가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린 겁니다. 한번 분석해달라고. 그분 내용이 뭡니까? 선거 사기가 일어났고 대개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그냥 정직하거든요. 숫자가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것을 이 포렌식에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뭐 may conclude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뭡니까? 이 선거는 결론은 선거 사기입니다. 사전투표에 선거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루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도덕놈들 3권에서 나오는 문장을 인용해 가지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틀 전에 중요한 사실은 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마음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진짜 득표수를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되는데 시치미를 뚝대고 가짜 득표수를 진짜 득표수처럼 포장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 사물을 담당하는 관련자들이 거짓을 한 겁니다. 2022년 대선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게 도덕놈들 3권에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2권 3권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시죠. 4일 전에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개표 중에 일어난 일은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3구 대통령성이 일어난 일을 이해하고 직시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을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30년 50년을 지배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가혹한 정권이 체제의 여러분들 변화 없이 30년 50년을 집권한다고 상상해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에 처하게 될지 그냥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다들 좀 정신 체리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이 꿈꾸는 세상은 한 5년 정도 치체됐지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들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고 선거 결과를 항상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느냐? 만드는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만들어봤느냐? 국민들의 기강도 죽고 정신도 죽고 기계도 죽고 야성도 다 죽은 겁니다. 오로지 두더지만 남은 겁니다. 먹이를 찾아가지는 게 뭡니까? 두더지들만 다 남은 겁니다. 아무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뱃속에 밥 들어오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자아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한동훈이도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진석이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익들은 집요하게 이 나라를 침탈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몇 십 년을 끌고 가겠죠.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겁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